안녕하세요. 외발자전거 채널의 나리쌤입니다. 오늘은 외발자전거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학교를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콕콕 찝어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외발자전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행연습을 위한 안전바도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줄 보호장비는 필수 중에 필수! 마지막으로 외발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펌프까지 구비되면 준비 끝! 외발자전거는 아이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16인치에서 20인치까지 구매하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1,2학년은 16인치, 3학년은 18인치, 4,5학년은 18에서 20인치, 6학년은 20인치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발자전거 브랜드는 매우 다양하므로 학교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는 학교 수업용으로는 온리원 외발자전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외발자전거 구매 후 조립 및 안장봉 커팅, 타이어에 바람까지 넣으시면 외발자전거 세팅은 끝납니다. 안전바는 기성품인 조립식 사각안전바를 구매하셔도 되고, 강당벽에 설치하셔도 됩니다. 강당벽에 설치할 경우 높이 10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호장비는 헬멧과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까지 필요합니다. 손목 보호대는 안전바를 잡기에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펌프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4가지는 저글링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위 4가지가 준비되면 바로 수업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외발자전거 채널 나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